가보지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테니 직접 나서지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적확한 한압이었소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상당히 놀랍군 그래 이유가 있겠지 유감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그 중간에 동작이 올라온 적을 уш이 끝으로 삼겨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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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나서지. 예측대로 가.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카치아나가 맥없이 꺾이는 구려.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았어. 저런 것으로는 나비 하나의 체중도 견디지 못했겠지.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공격기 위험으로 옮기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훌륭하오 이외에 특별히 첨언할 이유도 없군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테니 직접 나서지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테니 직접 나서지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이번에는 떠나지 마라 예측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선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겠지만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오